김재현 아홉기수 김재현 아홉기수 책에 나옵니다 자, 박수 한 마디 해주십니다 사랑을 찾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 사랑 사버린 바로 목숨에 희정한 진리 충분해 가려 버렸어 수줍은 혼자서 떨려 못하다고 아니면 저 수줍이 없겠지 아니, 더 울모 아니, 더 울모 아니, 더 울모 아니, 더 많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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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 넌 많이 넘어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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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귀가 tense 많이 돌고 많이 돌고 많이 돌고 많이 돌아봤다 그래도 그대는 없다 그건 나는 여자래야 많이 돌고 많이 돌고 많이 돌고 많이 돌고 그래도 그대는 없다 지옥과는 여자래야 지옥과는 여자래야 지옥과는 여자래 지옥과는 여자래 지옥과는 여자래 지옥과는 여자래 지옥과는 여자래 지옥과 지옥과의 노래를 못하면 부모 절대 안줘 근데 예전에 진짜 노래 훌륭한 가수였었는데 그리고 자기 꿈을 잠시 접었던 게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한 그래서 훌륭하게 키웠어요 홍대 미대에 나와서 그림을 하는 자녀도 있고 또 아나운서도 아나운서로 엄마야? 자수들도 고령이라고 잠시 본인의 꿈을 접었다가 이제 아이를 다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제는 조금 내 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단장님 지금도 본인도 직업이 있으세요 그러면서도 노래의 꿈을 버리지 않고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 날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해주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다른 노래보다 다음 9월 규제에 들어있지만 미리 한 번 손을 고이고 싶어요 한 번 더 차라리 이 노래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박수 한 마디 해주세요 박수 한 마디 해주세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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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est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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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z음 Mac 천국에 가려 버렸어 수준은 여자라서 말도 못하고 아내는 천수의 아저씨 많이 돌고 많이 돌고 많이 남았다 그래도 우리는 없다 그런 나는 여자야 하루하루 살아보면서 내 인생한 건 없다 새벽에 오는 게 하나도 내가 없었다 이 여자로 태연한 게 내 애도 아닌데 고잘고 삶도 귀엽다 맘이 돌고 맘이 돌고 맘이 돌아봤다 그래도 내 애도 없다 그런 나는 여자야 많이 돌고 맘이 돌고 많이 남았다 그래도 내 애는 없다 그런 나는 여자야 저 여자야 난 여자야 저 여자야 아들 나는 여자